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또래올의 맵부심 치킨입니다 이거 친구가 저한테 진짜 한 번만 제발 먹어달라고 방송에서 한 번만 먹어달라고 이거 진짜 매운데 안 먹어봤으면 진짜 먹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먹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한 2월달에 보냈는데 지금 가지고 왔어요 엄청 맵다고 하더라고요 또래올의 맵부심 치킨인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방금 먹어봤는데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전 매운 치킨 하면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참 잘해 뒤진다 치킨을 정말 맵고 맛있게 먹었었고 뱀파이어 치킨 3단계는 매운데 막 맛있게 먹은 느낌은 없었어요 한번 또래올의 맵부심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리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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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달달하고요 맵네 맛있어요 좀 더 먹어볼게요 원래 이게 먹으면서 더 매운맛이 오잖아요 근데 확실히 맵다 좀 더 매운맛이 오지 않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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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운맛이 오지 않나요? 좀 더 매운맛이 오지 않나요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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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이 오지 않나요? 방금 생각했는데 디진다 돈까스랑 좀 맛이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? 디진다 돈까스가 약간 이렇게 좀 달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웠거든요. 디진다 돈까스보다는 확실히 훨씬 맛있어요. 고소해요 진짜 맛있으면 더 맛있거든요. 맛있어. 매콤달콤한 맛 매콤달콤달콤 밥과 빵을 매운 것 같아요 고춤에 비해 타락에 다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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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엄청 더 매워질 줄 알았는데 막 엄청 더 매워지진 않네요 막 엄청 맵진 않은데 맛있다 진짜 매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생각보다 안 매운데? 진짜 매운 맛이네요 너무 매워 고춧가루 병원 更은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만들어지면 생강 약간 매워요. 맵다. 오. 좀 매워요. 고춧가루 원래 치킨 한마리 잘 못 먹는 편인데 얘는 안 물리는 것 같아요. 왜요? 저런가? 짜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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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혀가 좀 매워요 고춧가루 계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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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오늘 이렇게 또래오래 맵부심치킨 먹어봤는데요. 생각보다는 안 매웠어요. 전 다른 분들 드시는 거 보고 진짜 맵나? 얼마나 맵지? 이러면서 시켰는데 제 생각보다는 안 매웠습니다. 오히려 디진다 치킨이 좀 더 매운 것 같고 그리고 그... 아, BBQ 뱀파이어 치킨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3단계인가? 그게 더 매웠어요. 근데 BBQ 뱀파이어 치킨 3단계는 저는 맛이 그냥 그랬거든요. 매운 건 진짜 매웠는데 맛있게 매운 맛이 아니었어서 별로였는데 얘는 좀 맛있게 매운 맛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약간... 먹으면서 좀 디진다 돈가스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 맛이랑 살짝 비슷해요. 처음에 좀 달달하면서 조금 쓴 것 같기도 하고 매운? 아무튼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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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